안녕하세요. 전 박기로의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스타워즈 깨어난 보스에 나오는 드로이드 비빔바를 가지고 놀러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스타워즈인데 비빔바를 그 비빔바를 그리고 옆을 보시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설명돼있고 알씨 알씨네요. 로봇은 알씨라고 하는데 안전하게 달려있어요. 근데 이게 좀 비싸긴 해요. 그 마트에서는 99,000원으로 팔고요. 인터넷에서는 98,000원으로 팔습니다. 이제 건전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안 보내서 그러니까 먼저 개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반반밈반바반반 bee 이 몽통이 들어있습니다. 프린팅 원래 드置 tough네요 뿌 North 이거 또 들어오네요. 원래 프린팅이 들어온 거 level 로봇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얼굴을 들어있습니다 얼굴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있어요 어머 건더기만 넣어먹고 안내봤어 얼굴만 계속 들어있어요 얼굴만 계속 들어있어요 이거만 더 떨어지는데 이거만 더 떨어지는데 잠시만요 지목대로 움직여 네 그러면 삼각선을 바꿔봤고요 이걸 통계자과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쉴게요 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공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딱 붙여 붙여 어 붙였다 붙여 붙여 이렇게 되겠네요 잠 들었어요 제가 리모컨 설명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앞으로 가고 이렇게만 뒤로 가고요 이거는 여기 딱 돌려주잖아요 여기 앞에서 반향키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앞을 딱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앞에 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방식이고요 좀 넓은 데서 좀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대로 움직여요 잠시만요 바닥으로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아 허리 붙여졌네 됐다 쓰읍 네 그러면 리모컨 펑크 쪽으로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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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시고요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왜 안가지? 연결 쳐야 됐나봐요 아 이거를 반대로 붙였네요 여기가 이거 두렵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프렌드에 들어오는 겁니까 이제 뒤로 가볼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가고요 이렇게 뒤로 가고요 그리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제품이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안테나 진짜 안테나가 아니고요 재현하는 겁니다 좀 들으면 즐겨요 봐봐요 이게 진짜 비싸요 근데 왜냐면 이게 99,000원인데 그 20만원짜리는요 충전기도 들어있고 핸디폰으로 대고 이런게 이게 뭐 뭐요 이거 1,000원에 네? 1,000원에 9,000원이잖아요 충전기도 들어있고 이게 나 8,000원에 이거 9,000원에 더할거에요 뭐지 그 그 그 핸디폰에 뭐 마은원 더해서 9,000. 9,000원에 다가 만원 더하면 10만원 10만원에다가 충전기가 10만원이에요 그러면 1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들어있고 거기서 한건데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퍽퍽 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죄송합니다 안녕